야, 너는 왜 이렇게 해야지? 야, 너는 왜 이렇게 해야지? 아, 커피? 빵 커피, 사과, 이렇게 될까요? 빵 커피, 사과, 오케이. 누룽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설거지도 내가 해갖고 올게. 형, 같이 가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아예. 어제 쉬었어요.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넌 공작이랑 저기... 난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형, 우리 둘 다 성교 형을 시켜요. 아니야, 성교 형도 잘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저거. 들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어. 알았어. 여기다 쓰이 통해서 쓰이 담아야겠다. 경치는 진짜 미친 듯이 좋다. 어, 어. 저기 앉아서 좀 앉아 있을까. 여기 오른쪽 차. 돌과 흙으로 이렇게 집을 쳤다니. 여기요? 우리 지원이 설거지 인서트 없으니까. 다 널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 알지? 그럼 형이 만드자. 커피. 야, 이거 빵을 톱으로 잘라네. 형 커피를 탈까? 아직 금방 타니까. 설탕하고 프림 쳤으면 이제 커피만 사면 되는데. 이거 아니겠지. 아, 씨. 정말. 아, 몰라. 풀이 많을까 봐, 씨. 맞겠지. 맞겠지?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말하는 느낌은? 맞아, 맞는데. 아메리카노가 아니야. 아. 라떼야, 라떼. 근데 형 봐봐. 이게 보면요. 프리마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프리마가. 라떼 같은 거. 뭐, 커피는 맞으니까. 성공이지 뭐. 오케이. 이야. 설거지하면서 나왔는데. 이런, 이런 뷰가 있다뇨. 와. 이야. 진짜 항상 자연 앞에 오면 경이롭고 좋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해지고. 이래서 캠핑 가는 거 아닌가 생각더라고요. 이게 아침이지. 너구나 균상이를 못 자게 한 범인이. 죄송하겠어. 아냐, 아냐, 아냐. 가위바위보 안 하고 설거지하는 건 네가 처음이야. 맞아. 그렇죠. 내가 제일 쌩쌩한 느낌이야, 지금. 고맙다. 근데 진짜 리얼로 형 와서 약간 리플레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아,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럼. 형, 우리 그리고 이거 커피 산 거 라떼였어요. 라떼? 좋지. 응. 스톱. 선배님 오시면 따라드리고. 형, 이거 먹고 쳐요. 네. 사시고 같이. 형 정리할 때 우리가 짐 좀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여하튼 막 짐을 최소화해서.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괜찮지 못하는 거. 네. 저는... 찬 거예요? 훨씬 좋아요. 네, 아무래도 두 개 가져왔는데. 어떤 거예요? 블러드 자드. 아아. 라테 괜찮죠? 야, 라테 그만인데요. 아, 괜찮아? 라테 좋아요, 라테 좋아요. 발사믹. 발사믹 어떻게 좀... 여기다 살짝 해서 형. 어차피 넣을까요? 오케이. 아, 진짜 맛있다. 네. 확실히 오일하고 같이 먹으니까. 네? 오일? 오일하고 발사믹.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발사믹 짠 아닌 것 같아.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스키 투어를 떠나잖아. 네. 식초 여행을 가도 괜찮겠다, 그렇지? 발사믹도 지방마다 맛이 더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어. 어, 어제 산빵이냐? 네. 음... 그제 산빵 같아. 하... 하... 여튼 숙성이 된 것 같죠? 약간 이 퍼석퍼석한... 하... 하... 커피까지 너무 좋다. 음... 탄수화물 좀 못 먹어. 네. 걷다가 또 괜히 허기 주면 지쳐갖고. 맞아, 맞아. 짜증나. 힘들어. 다해서 한 10시쯤에 출발하면 될 것 같다, 그렇지? 네. 중후반에 차로 계속 움직였으니까. 걷는 것도 진짜 좋은 거야. 걷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걷는 건 나도 너무 좋아. 오늘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많이 더울 것 같아요. 햇볕이 강해서 선글라스도 꼭 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누나 그렇게 우니까 진짜 밤에 잠을 못 잤지, 내가. 아우, 뭐 한이 서렁인 것처럼. 진짜 한이 서렁인 것 같아. .. hnlich 맛's는데 밥도 안 하고, 으이 silver... 라 Viewws 왜에에에에.. 어떻게 저렇게 서럽게 우지? 공작도 약간 슬픈데. 공작 진짜? 근데 너 어떻게 뛰어 올라가는 거지? 그죠? 지금 여기 올라가 있더라고. 여기? 해! 잠깐 이렇게 뛰었다가 올라간다면 저거 또 다는 건가? 와, 진짜 희한하더라. 나 그냥 걸어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너도? 아니, 근데... 그럼 말개짓을 하는구나. 텐트 안에서 들어보면 저 소리 있잖아. 맹목적인 울음이야. 배고버서도 아닌 것 같고. 새벽에 무슨 꿈 꿨는지 그 꿈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씨...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데. 와, 그게... 그냥 목이 칼칼해서 하는 애 같아. 공자가 꼬리 핀 거 처음 봐서 찍었어요. 오, 오! 어디... 어, 어... 많이 빠졌는데, 털이. 왜 이렇게 펼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표현 잘한다. 아름답고 웃더라도. 어떡해? 공정인 줄 알았어. 맞아, 맞아. 아, 네가 저 흉내를 잘했지? 뭐냐? 저기 당나귀. 당나귀? 소리. 아... 아... 어떻게 내게 된 거야? 그냥 냈는데 재능을 찾은 거야. 저기도 할 수 있냐? 고라니? 고라니 세잖아. 고라니 세잖아. 고라니. 밤에 들으면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맞아요. 고라니가... 눈은 되게 맑은데... 상상치도 못한 거네요. 상상치도 못한 거네요. 나 비둘기 잘해, 비둘기. 어떻게 해 봐.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네. 이건 진짜로 신기한데? 똑같아. 어떻게 한 거야? 아르르르르. 하고 합치면. 그걸 살짝 여리게 하면 돼. 피아노로. 너 재능이 많네. 또 다른 거 있지? 갈매기. 요! 요! 이게 뭐야? 대답했어. 쟤인데? 쳐다보게 돼, 바닷가 근처 가면. 요! 요! 자, 그럼 오늘. 오늘도 즐거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레츠 준비하셔. 멋진 트레킹. 즐겁게 트레킹을 해봅시다. 가보실까요? 파이팅. 자, 자. 아래아래. 레츠고.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그래,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놀라게 해서 미안. 자, 가볼까요? 캡틴. 어디 가요? 다음 캠핑 스포에 가요. 오케이. 예스. 오늘 얼마나 걸을까? 균상 앞으로. 균상 안택댄? 줄. 사과. 살짝 우회전입니다. 흐하하하하하. 살짝 우회전입니다. 살짝 우회전입니다. 서쪽 방향입니다. 직진입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살짝 우회전입니다. 이따 저녁... 저녁 시간을 생각하면서. 네, 좋습니다. 만약에 장거리로 가게 되면 엄청 힘들고. 보신하는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 보신하는 걸로 우리 그때. 몸보신. 우리 어제 못했던 지완이의 삼계주. 아, 닭백숙? 응. 닭백숙 해 먹는 거지. 그래, 백숙을 맛있게 먹자 이따가. 좋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얘기하고. 예. 네. 저 지금 힘들어요. 나도 네. 하하하하.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만약에 진짜 다 밀받이면 이래서 빵이랑 막 그런 게 엄청 나오네. 파스타랑. 밀라닌 국물인데. 그렇지, 밀박. 국물이 막 이렇게. 밀박. 말씀해야될. 아, 대단하. 네. 네. 다음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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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봐, 가고 있어봐 가고 있어봐, 가고 있어봐 안 꺾인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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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보리다 보리야 보리의 그 모양새가 아니야 형, 이쁘게 꾸려줬어요? 응 꽂아야지 아, 좋다, 근데, 그렇지? 형, 나 걷는 게 좋아요 우와 형은 평소에 트레킹하면 어떤 편이에요? 빨리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천천히 나는 속도 하고 안 싸워, 절대 그리고 등산을 하더라도 꼭 정상까지 굳이 가지 않아 그냥 내가 다 됐다 싶으면 거기서 줄이고 끝내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이 길이 너무 좋은데, 이 길이? 트레킹 자체가 응? 너무 좋다고 그래 아, 바람 너무 좋아 아, 저기 봐봐 저 구름, 들판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그러니까 아, 하늘도 그림 같다 응 이야, 진짜 드넓다 근데 길이 너무 좋다, 그렇지?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진짜 시골길을 이렇게 막 걷는 것 같아 근데 차 타고 오는 것도 이동하는 건 좋은데 이런 데 걸으니까 확실히 지금 좋은 것 같아, 천천히 더 아, 이게 이유 좋아 이거야말로 완전히 옛날 시골길이잖아 어, 맞아 어 한번 샤악 여기 버스, 버스 지나고 나면 먼지 샤악 이렇게 아니, 난 진짜로 여기 이런데 우리 고무집에 가려면은 엄마랑 이런 길을 걸었어야 됐거든 응 어 크... 그때가 막 생각난다 야 내일 트레킹도 되게 매력이 있네 이런 길을 걸었는데 그래, 이런 길은 너무 좋지 그리고 땀이 나도 바람이 살 불면은 또 금세 좀 시원해, 말라지고 그래서 트레킹하고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는 거 같아 막 가도 땀이 막 가도 싹 그늘에 딱 앉아 쉬면 싹 없어지고 지금 걸음만 하세요? 좋아요 무릎 오히려 컨디션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 응 나도 좀 걸으니까 좀 사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지금 몸에서 약간 좀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 나도 오히려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어 응 아이고 하늘 좋고 준사이 저 안테나 좋다 아, 잘한다 이거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아, 진짜 와이파이 잡느라 안테나 진짜 세상 좋아졌어 이거 하나면 다 잡히는 거 아니야? 다 잡히는 거 이만큼 뽑기거든요 뽑으면 이게 진짜 잘한다 저 위에 달려있는 안테나 선만 해도 지금 다섯 칸 터져 안 잡힐 수가 없어 안 잡힐 수가 없어 450m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km 왔다, 2km 자,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길의 분위기가 또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Simon 차 sitting 바다 个 점심 보 destroys 갈빼 벽 2 shoes 한글자막 by 한효주